그냥 깨버릴까? 깨버리자 오늘 다 깨버리자 오늘 다 깨버리는거야 바닥에 이게 깔려있는걸 보면 알지만 이놈의 약점은 그거야 이걸로 모든 우주기지를 파괴했다 에잇 이 자식 용맨 잘도 우리의 계획을 방해했겠다 너만 없으면 우리 로봇이 모든 그걸 지배할 수 있는 세계가 조금만 있으면 완성되는데 이대로라면은 그분의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목숨을 걸어서라도 널 쓰러뜨려주마 내가 2편에서 반전을 얘기했는데 편집하겠어요 편집하겠습니다 반전이랄것도 없지만 아이씨 안돼 아아 시간을 멈추네 이놈이야 제대로 맞춰야돼 아아 괜찮아 이 캔도 있기때메 아 이거 뭐야 이 거지같은 무기는 아아 아 무조건 맞게 돼있어 괜찮아 최종 스테이지에서 이 캔을 줍니다 그러니까 써 써도 돼 아 아 더럽게 씨네 별것도 아닌게 따로로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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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하나 더 있거든 그것까지 깨자 유가 스파크체이서 유도탄이야 되게 세 이제 갈대가 됐다 이걸로 스페이스 룰아즈를 모두 쓰러뜨렸는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 어 레? 응? 저기에 별이 있네? 아까까지 없었는데 움직인다 대체 와일리 박사는 돈이 얼마야? 설마 저거는 누가 저 정도의 자금을 내주는가 와일리 마크가 설마 이번 사건의 흙막은 아악 위험해 무슨 스타워즈의 제국도 아니고 저걸 혼자 만들어 가자 ROC 다 피해야되는거냐? 버스터의 의미가 뭐냐? 버스터의 의미가 뭐냐? 작은건 안없어 버스터 의미없잖아 이거 라스 이 쓰레기같은 놈아 아 이제 쓸모가 있구나 아 아 아 아 거기서 나오면 오는거 환칙하지마 환칙을 하지마 아 아 아 이런거 원계도를 그리면 돼 원계도 계도를 원을 그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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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뭐니 저 개 trou 이놈들이 연타하는게 안되는거 같다 머스터베이집 이놈들은 충전을 해야돼 아이씨 아 속은것들 아아 속은것들 속았어 속은 내가 팍팍 약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위에서 나왔지 위에서 나왔고 아래에서 나왔고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위에서 나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아이씨 아 체력 이거가지고 보스를 잡아야돼 내가? 아아 뭐야 아 생각보다 어려운 보스는 아닌데 에잇 체력적으로 좀 약간 그렇다 여기다 요렇게 해서 아이씨 어려운 보스는 아니야 방심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아아 아아 이팀게임의 기본을 알면은 깰 수 있어 아이씨 저게 한대가 안맞아가지고 어메 어메 뭐지 지금 잡으러 갑니다 마지막인데 왜 체력이 회복이 안됐냐 여이씨 좀 봐주지 한층 강화됐어 별급 도로로로로로로로로 도로로로로로로4 또 씨 이쪽 길로 가면은 편할거야 아마 내 기억엔 그런데 이 자식 이 자식 왜 안 뒤지는거야 아래쪽으로 갔다간 되게 고생했을거야 아마 아 왜 이렇게 체력을 안주냐 애들이 이 놈이 앵카라고 롱맨 월드1의 최종보스야 최종보스 전에 보스지 중간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놈이 뭐야 잠깐만 저 놈하고 싸울 때가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알 수 이거 먹어주면 되게 좋은데 아 이걸 잡아야되나 결국엔 먹고싶다 냉멸하게 먹고싶다 아 이거 이렇게 부숴야되냐 먹을 가치가 있어 근데 두개나 되면 먹을 가치가 있어 왜냐면 E2EG 게임오버되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지나갔지 쏙 야 와일리 넘버즈다 넘버즈 맞나 뗄 수 있을까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주면서 왜 왜 공격을 해 자자자 아이씨 패턴 잘 모르겠다 어이 어이 오수소싱 뽀송 아 저기 저기 길이 있는데 아이씨 아! 저기도 길이 있는데! 아이씨 뒤질까? 뒤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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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도 여기서 시작하니까 개이득 형 재회의 퐁 겨우 고거주냐 쉬우남 시레마아 이건 여기였지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보너스냐 어자자자자자 후회는 없다 이득받잖아 두번 아 이게 안맞네 두고하자 아 썩을것이야 퀸트네 퀸트 롱맨 월드2의 최종보스의 전보스 얘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미래의 롱맨이라는데 왜 과거의 롱맨보다 약한지 모르겠어 아주 쉽게 깰수가 있어 개나조나 깰수 있어 에라 이놈아 여기도 왠지 저쪽에 있을거 같애 안돼 호를 찔렸어 제기랄것들 호를 찔려버렸어 아 이거 떨어지네? 에그머니나 떨어지네 이거 철판하고 똑같은거네 떠먹어 떠먹어 아이씨 어머뇨 뭐야 저기 좀 모아봐야 의미없잖아 근데 이것은 아랫쪽이 무기에너지를 더 많이 먹으니까 더 가입하지 않을까 그런계산 오른쪽이 쉬운건가? 이건 아마 그걸거야 우라누스 스테이지 밟으면 떨어지는거야 안올라가져 제기슨 안올라가져 좋은거 저기 다있구만 아아 뼈 아프다 많이 아프다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이켄이 3개나 있는데 저거는 이거 한방에 뒤지지 않을까? 안 뒤지는데 아주 짜증나는 놈있어 이거 아 이게 가드가 안먹히는구나 좋았어 이제 아이씨 여기는 이거야 뽀송 뽀송 펑크다 펑크 펑크야 야 원래 되게 센 놈인데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까지 세지 않아 이지선달을 걸어 이렇게 원래 되게 센 놈이었는데 많이 누려졌기때매 할만합니다 누려져서 원래 되게 빨라 그래가지고 고생했잖아 있는 잡을 때 농맨 월드3에 나오는 워 크흐 흐흐흑 큰일날뻔 도로로롱 또 여기냐 쟤도전 어메! 뭐야 이게 어메! 어메! 뭐야 어! 이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가 쨉 만든사람이 낚시왕이야 만든사람이 낚시왕이야 헤라이 낚시왕아 이러면 발라드였던가 발라드 이런놈을 안잡아도 되는거야 어 이놈은 잡아야되나? 눈좋게 잡았다 까매야 이게뭐야 아 이놈은 상당히 센거같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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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말하지않겠어 이거봐 이거봐 어허허허허허 지금까지 탱고를 한번도 안썼기 때문에 탱고를 쓰겠습니다 탱고 왜 안나와 이자식 왜 안나와 이자식 왜 안나와 얘 뭐하에 나와? 쓰레기잖아 저런 쓰레기같은 놈 아니 체력이 많은데 왜 진짜 자꾸 체력만 주면 이상한 것들이네 으아악 아 놓쳤어 아 나 뭐지 개그 안하나? 난 지금 개그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설마 이런 큰 재미를 줄 줄은 몰랐다 형 안녕 형 안녕 오 다 치워줘 갓 공전 야 이게 아니잖아 우와 갑자기 빨개진다 야 보스 룸이다 자 이제부터 정신줄을 꽉 잡아야 돼요 너 아니야 이 앞점이 뭐였더라 아잇 가만히 있어봐요 나 이걸거야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는데 개같은 개같은 아이씨 야 그냥 버스터로 싸우는게 쉽잖아 버스터가 쉽잖아 그지야 버스터가 쉽잖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 게임은 버스터가 너무 쎄가지고 이 자식도 그냥 버스터로 잡아볼게 저번에 약점 썼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안되겠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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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러지 충분히 깰 수가 있다 오이씨 잡어 승 으 그 왜 아이씨 아이씨 아 이 자식은 못 피하는 공격을 자꾸 하네 만능 소금물 소금 짠 짠 짠 맨 야 롱맨이 짜다 이 자식은 뭐였지 야 이거야 저번에 굳이 이걸 쓰지 않았을 뿐이야 아이예아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이랬어 저번에 쓰지 않은 거에요 이 자식이 아마 아아 이 자식이 아마 이 뭐야 아이예아이 그가 뭐였 n 너냐 얘도 사실 간단한데 내가 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이씨 왕심했다 어메 이거나 먹으렴 너냐 약점이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이거였을거야 어 야 야 야 그걸 뺏어가는게 어딨어 에스캔 그 좋은걸 개비싼걸 뺏어갔어 이 자식 도둑놈이란 말이야 아이씨 도둑놈을 만나지 아니 그걸 뺏어가는게 어딨어 미친놈아이 아이 큰일났다 난관에 빠졌다 이 자식 버스터로 잡았어야 됐어 이씨 제일 좋은걸 제일 좋은걸 뺏어갔어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흉게 풀어냈냐 어 어이없는색 아이 그 얼마나 좋은건데 이거 환장하네 진짜 얜 얜 이거야 한방에 뒤지지않게 조심해야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이게 아이 이거 바닥에 빠지잖아 자꾸 어어 그 지맨들 뭘 채워야 될까 이걸 채워야 될 것 같다 줄건 주지만 왠지 짜증난다 거의 비싼 걸 가져가고 쓰레기 같은 것들 이 캔이 남아 도는데 또 아까처럼 가지가 뚝 나오고 그런거 아니지 길이 없어 형 나머지 에스캔을 줘야지 에스캔을 줘야지 이 사람이 도움이 안되는거지 또 뭐야 이게 야바위 타입의 보스다 야바위 타입의 보스 저 누나리 약점이야 천천히 하면 이길 수가 있어 무조건 맞았다 안맞았다 하는 조건이 뭐야 이게 도움이 잡고 좀 데미지를 확실하게 주란 말이야 맞아 팔을 뽀개 버렸다 또 뭐야 이런게 있었나 또 뭐야 이런게 있었나 아잇 아까 진화형이야 아아 아 진화형이야 슬라이딩을 잘 쓰면 맞지 않지 아자자자자자 슬라이딩을 잘 쓰면 맞지 않지 아주 잘하며 이겨 잘하며 이겨 잘하며 이겨 저는 이겨 잘하며 이겨 잘하며 이겨 이씨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부토요 내가 왜이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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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서 가요 왜이래서 가요 왜이래서 가요 잘해놓고 왜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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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다 또 끝남 사라져 아 약점이 뭐더라 뭐지 저거를 어떻게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날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 맞다 저걸 위로 붙이는거야 알았어 저거를 아이씨 개무자식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아버린것이야 아이씨 알았는데 아 위기다 이거 게임오버아니에요 잠서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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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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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구 이렇게 또 어이씨이거래요 이거이거라고 기억났다고 혜청도 나 안다구 아이쌍 왜 터지고 치자 아이씨 뭐야 이거 왜 맞아 이케나나 쓰자 위급하다 이 정도면 이케나나는 값진 것이야 한 방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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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쌍 7초짜리 너무 어렵다 7초짜리는 아니야 3초나 1초 나와 3초 3초나 1초면 할 수 있어 이거 또 뭐야 5초는 뭐야 아이씨 5초는 뭐야 5초는 뭐야 왜 안나오는게 나와 아이씨 3초다 3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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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5초 왜 안맞지 아이씨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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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던가 이거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아이씨 적절한 점프 아잇 어 잡았어 기적 기적 똥줄 탄다 롱맨 잘 들어라 이 내가 발굴한 고대 최종병기 지금 이곳에서 각성을 하려한다 그리고 롱맨 여기가 너의 묘지가 될 것이다 가라 썬갓 롱맨을 해치워라 이럴수가 썬갓이라니 아이자씨 더럽겠는데 으아 뭐야 왜 왜 왜 나를 그러게 왜 지가 만들지도 않은걸 써 너 롱맨이라고 했지 나는 최종병기 썬갓 나는 최종병기 썬갓 나는 최종병기 썬갓 나의 앞에 서는 것은 파괴할 뿐이다 니가 썬갓냐 아 이게 아니네 이거 안통하잖아 이거 뭐야 썩을식 깰수있나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중력이야 이거 여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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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아아 아 모아주자 임마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소울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저러는게 어딨어 맞추면 캔슬되는구나 맞으면 캔슬이야 토드맨같은 놈이었어 그러면 고대의 최종 배운기란 말인가 토드맨은 최종 배운기설 어다다다다 토드맨 최종병기설 괜찮니 자 잡아 라이트 박사님 연구소까지 가서 고쳐줄게 롱맨 왜 왜 나를 도와주는 것인가 왜 라니 너는 같은 로봇이잖아 롱맨 롱맨 우리 로봇은 닝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싸우기 위한 도구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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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갑 나도 지금 싸우고 있지만 내가 내가 싸우고 있던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야 그리고 인간과 로봇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하기 위해 알았다 니가 있다면은 내가 태어난 문명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없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걸 위해서는 이 요새를 파괴해야 돼 나한테는 강력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이제 시간이 없다 자 가야 가 나도 니가 말하는 로봇으로서 최후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썬가드 가 서둘러 가 로봇으로 로봇으로 지구 용사 썬가드 가자 아 쪼장창 저런걸 어떻게 개인이 만들어 와일리의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돼 이거 개인이 저런걸 만들 수가 없어 분명히 뭔가가 있다 미묘한 자세는 뭐야 두루루루루 머큐리 세일러 전사들을 다 해치웠다 비누스 세톤 다크무는 무시하냐 다크무는 무시하냐 다크무는 무시하나봐 사실 왕따였던거야 션가드 다크무는 무시하냐 다크무는 무시하냐 점심일 테크 점심일 테크 다크무는 무시하냐 그래 다만 다크무는 무시하냐 폐무는 무시할 것 와일리 살아있었는가 에이 롱맨 여기서 최후의 결판을 내자 이번엔 날린 돈이 많아가지고 크게 흥분했나봐 안돼 안돼 도개자 타임 살려주세요 도개자의 달인 석고대제의 달인 어차피 롱맨은 로봇이라 사람을 못죽인다는데 그러면은 그냥 도개자 타임 가만히 있어도 되는게 아닌가 땡큐 포 플레임 스텝 롤을 넣을 용량 용량조차 아껴가지고 꽉꽉 채웠나봐 게임은 명작입니다 명작이야 끝